이 중 ever. 이리와 다시! 얘는 사실 쏘리zia! 뭐야? 음! 언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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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! 승훈이 최승훈이... 승훈이... 승훈이... 어... 승훈이 나... 음... 음... 데뷔 저기 안대행을 해온고 창원은 이렇게 회따받을 했는데 진짜 엄청 커요 응 손창기 화이팅! 손창기 창기야 지금 뛰고 있잖아 카랑 아 안돼 안 들어갔어? 안 들어갔어? 안 들어갔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3점 줄거야 줄거야 3점 그렇지 정수리 왜 안되지? 만약에 얘기해서 그러면 여긴이라도 다음번 시작할거라고 정수리 왜 안되지? 응 정수리 왜 가로가로 안되면 어렵다 하나 영원아 화가돼야 저희가 아까 시장이랑 시장이랑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탠드에서 응원하고 있는 선수들 난간에 기려있는 매혹의 마우니 뒤로 한 발짝 불러서주는 순간입니다 아 궁금하세 들어봤다 얼른 들어갔는데 왜 안 돼? 왜 안 돼? 저거 줘! 왜? 머리창기는 줘! 머리창기는 줘! 여자 배우기, 범위한 이 입장은 선수소서 특본동 관장님, 어머니께서는 시상에서 메달과 선정을 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나도 지금 머리 감고가 딱 좋아요! 경고 웨고 잡아당겼어요 고맙습니다 자꾸 점수판을 봐서 그래 살짝 흐트러졌어요 기판자님들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에서 이렇게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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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슬쩍 슬쩍해. 무슨!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계신데요? 오케이, 오케이.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계신데요? 안 돼! 창규 화이팅! 창규 화이팅!